노말 왜? 왜? 무시.. 무시 힘에 담아? 기록실판 신경쓴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내가 독단적으로 결정을 내야 되는데 아닌가? 의견을 물어보는게 낫나? 이거는 추가할지 말지 굉장히 고민될 것 같은데 무시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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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긴거야 아.. 야곱씨 일어나는게 일어나는게 진짜 클리어 매니악 이즈 러브 이즈 아잇 이게 왜 약점프가 안되는것 같지 어느승어부터 아아 어우.. 죽을거였다 아.. 오랜만에 가시하니까 재밌다 이렇게 쉬운 가시도 뭔가 재밌네 아잇 아잇 가시가 좋은점이니 피곤해도 알 수 있어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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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다양한 장르를 즐기게 되면 좋다 아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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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з 아잇 이 정도야 어? 나토가 나오는데? 멘탈 더 깨질 수 있다? 아니요, 가시는 멘탈 잘 안 깨집니다. 어... 그 뼈가 되겠습니다. 어? 어? 일깨워 버렸다. 어? 바로 된다 역시 픽셀이 힘 메이커에서 요기 픽셀을 만진다 좋은 오랜만이야 요기를 밀고 드디어 히힛 브라우님 우신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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